가방 만들기 가방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봅시다. 종이에 가방 본판과 끈을 사이즈대로 본을 그립니다. 천에 본을 대고 뜬 후 재단을 합니다. 재단 시에는 천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합니다. 재단된 본을 시접을 두고 자릅니다. 재단된 선을 따라 재봉을 합니다. 본판을 재봉한 후 끈을 연결합니다. 가방이 만들어졌습니다. 개구맨은 또 연결하 throws 면을 nom Surprisingly 있어요. absolutely staff